이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어떠신지 한번 진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작업하는 걸 봤거든요. 역시 480 대비 500이 상차하는 속도면이나 파워면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작업하는 걸 봤을 때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습니다. 아마 고객님도 100% 느낄 거라고 봅니다. 이 매니저님 저 그디어 우리 고객님이 식사 마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.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배고프지만 저희는 공복이지만 우리 배불리 드시고 오신 우리 고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고객님 잠깐 여기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고객님 딱 그 헬멧에 성함을 그냥 문패처럼 딱 이렇게 3개를 줬네. 아유 뭐 아주 참 영광입니다. 우리 고객님. 네 감사합니다.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EC500F가 우리 경기센터 지사에서는 1억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태형 1억이라고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경기센터에서는 1억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저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지금 오기 전에 제가 이 카다로그를 보고 한번 이 고객님 한번 느낌을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제가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. 그냥 올 수 없어서. 먼저 그 요번에 오토 파워 새로 생겼다 그러는데. 파워 부스터가 예전에는 9초간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. 네. 자동으로 압이 한 10% 정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. 호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. 확실하게 그거를 안 써봤을 때는 몰랐는데. 써보니까. 네. 오다가 멍쳐야 되는데. 옛날 같으면 멍치는데. 네. 그냥 같이 오는 거예요. 힘이 달려가지고. 소리도 그렇게 나더라고. 범퍼에서. 그 소리가 조금 서. 그러니까 그걸 느끼게 돼요. 아.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면 딱 이렇게 덤핑. 아니. 디깅을 하는데. 부하 걸릴 때 자동으로 수납이 된다. 그 말씀이시죠? 얘네 같은 거 조작을 해야 되는데. 이건 자동으로 수납 된다. 좋은 기능이시죠? 써보니까 확실하게 유용하더라고요. 네. 그럼 통과됐습니다. 요거 맞네요. 카드랑 내용이. 맞습니다. 네 저장. 에임땡. 에임땡. 차지. 에니티스테이. ס President. 안녕하십니. 그럼. 이거 heroes.